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 저희 추억의 마즈카 테스트라고 광고춤이었죠 네 마즈카 테스트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여기 са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꾸 Thinking You can't get all nice and close You can't get all nice and close You can't get all nice and close 아 어떻게? 최소한 인사를 하려면 내가 들어볼까요? 진짜 미안해 내가 들어봐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그렇게 답사 답사는 잘 안되는거에요? 누구야? 자, 의자로 남았어 이제의 회사님과 헤어져야 할 수 있어 지금이신 다 상당히 더 편의점 받으시는 세뱀치겠습니다 세뱀치! 세뱀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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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목은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 옷으로 춤을 표현하네. 이것이 너무 멋있어. 그게 세븐틴 아닌가요? 어떻게든 풀릴 수 있으니까. 와 진짜 근데.. 와.. 많이 힘들어요. 아니.. 체력이 왜 이렇게.. 우리 많이 된거야? 아니 그게 무슨거야? 왜 이렇게.. 야.. 내가 우리.. 너무 멋있어. 우리 지금.. 우리 잘 할게. 이 사람이 진짜.. 진짜 틀렸거든요. 이 사람이 뭐야? 아 진짜 뭐하는거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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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בע오신 Всё 배ےiantly occurred.. 아 진짜.. 은 Kay Hitla 아뇨!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왜 그래? 뼈가 부러져서 부르시는데요? 카메라 잡히면 해줄 수 있나요? 어, 고향에서 잡힐까요? 아직 머리도 부시는 쪽에 어 얼마나 매력이 되지 않게 좋아좋아 보여주자 자, 실물 먼저 아주! 나이스! 얜! 얜! 기뻐! 기뻐! 나이스!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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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는 선생님